이거 대회전 치면 되죠? 얼핏 봐선 대회전인데 이런 공은 두께를 얇게 쓰나 두껍게 쓰나 일적구와 키스피하기가 까다롭다 그래서 이런 공을 대비해서 단장단 세워치기를 익혀놔야 해 저구거 못 치는데 야 못 치는 게 어딨냐 자꾸 치면 느는 거지 일단 이번엔 두껍게 쳐보고 이따 연습 고칠 때 한번 쳐볼게요 너 그렇게 초이스 편식하니깐 맨날 같은 공 쪽내고 20인 인공 타를 밥 먹듯이 하는 거 가자 지름길로 가봤어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오호메 고옹 준 거 보소 뭔 고옹이 이렇게 살벌하냐 나무선으로 치라고 펌프질도 잘 안댄디 아 고옹까지 붙어서 나 환장하겄네 휴가 나갈란가 모르겄어 투터치 안바드립니다 아이시 소녀샷 아야 조금만 힘내자잉 아 아따 맞고 떨어졌다고 우길까 국제 심판 갑니다 인류들 들어오십시오 확인하게 해산하시고 나무선은 역시 어려운 것이오 자 이 공은 왜 이러는 걸까요 어 그 공 아닌데요 뭐야 자네 왜 그런가 조기 침해 조심하소이 그래도 안 들어가서 다행이다 나무로 흑이 터질 것 같아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칠게 보이지가 않지 이거는 어때요? 음 이 포지션에서 가장 확률 높은 공을 알려줄게 빨간 공 오른쪽을 최대한 야할게 세게 쳐 그래야 좀 더 피하고 내 공도 짧아지니까니 잉? 알겄째 안 들어갔는데요? 꼭 들어가야 마시다냐 제가 요새 이 짱꼴라 비껴치기가 잘 안되더라구요 감을 아예 잃어버렸어요 이거 쉬운건데 이상하게 얇으면 짧을 것 같고 두꺼우면 길 것 같고 전혀 그림이 안그려지네요 하이고 엄살피지 말고 치소 C, B 이닝에 21개 쳐놓고 그런소리가 나온단가 얼른 끝내주기 나와서 집사람이 한판만 쥐고 오라겠는게 집에나 갈라네 아이씨 이런다니깐 부탁드러워서이 하하 뭘 해도 되네 오늘 이런 비에라 먹을 나이스 점심으로 브라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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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 봐라